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2사에서 18장부터 내용입니다. 이번 13번째 강의 시간은 2사에서 18장부터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강 건너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 강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창세기 2장 13절에서 볼 때 그 강이 기온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에디오피아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두르고 있었다 라고 창세기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락한 박사는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다고 했지 그것이 에디오피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감상으로 볼 때는 갈대들로 만든 배들이 나일강이나 그런 나일강의 지류를 통과하는 그런 배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재림 때 에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SK 38장에서 강하게 암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SK 38장에 보면 곡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오는 군대들은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있고 또 동서남에서 오는 자들이 각기 있는데 그들의 무리를 보면 SK 38장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툭으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키, 독일, 러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스코피드 성경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어쩌면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SK 38장에서도 라카한 박사는 이것은 천연한국 끝에 있을 일이지 대활란 때 있을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절대적인 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에디오피아 강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구절은 에디오피아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에디오피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디오피아의 무리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가 처음 이스라엘과 관련을, 민족이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었던 사건은 솔로몬 왕 때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그 사건이죠. 그 이후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는 토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칸다케의 휘하에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결국 거기서 돌아가는 길에 가자를 지나가는 길에서 사막길에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전달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에디오피아는 나라는 복음과 관련되고 유대인과 관련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마귀적으로 바뀌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배출한 영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여왕이 있었을 때에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RV위원회가 들어서면서 개혁성서를 가지고 온 세상을 변계된 성경으로 오염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도구로 축복하시는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셨던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변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오히려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왕강이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라는 나라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결국 대적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민족 그것도 알 수 없는 한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디오피아라고 본다면 합당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 이렇게 말하는 묘사에 어울리는 썩 어울리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요. 그래서 이 묘사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역사가 적절하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라크만 박사도 에디오피아는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사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오래토록 황제정을 유지해 자신만의 황제정을 유지하면서 종교도 자신만의 곱투교라는 종교를 고집해온 그런 유별난 나라였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워낙 독립성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근세에 들어와서 무솔리니 휘하의 군대가 들어가서 거의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한 끝에 겨우 굴복을 시켰지만 그 식민 지배도 오래가지 않고 다시 독립한 것이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주 자조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해왔던 역사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도 이 에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편에 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시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세상의 모든 검인 땅에 거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을 때 이 상황과 맞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오 너의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들으라 하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과 땅에 있는 거하는 검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이 18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 구절은 온 세상 백성들의 검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포고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파되는 것은 환란 때에 몇 차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천사들이 천사가 한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파하는 영원한 보금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영원계시록 14장입니다. 영원계시록 14장 6절부터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보금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려야 하는 포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도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깃발이라는 특징은 이건 재림과 관련된 묘사인 것이죠. 앞서 이사야 5장 26절에서도 깃발은 재림과 관련된 상징 실제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26절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깃발이라는 것은 모이라 하는 표식으로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셨다는 것은 여기서 산들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세우셨다는 뜻으로써 온 세상의 백성들이 이 깃발을 보고 주님 앞으로 집결하라는 그러한 군대의 표식 같은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은 한 번 이런 일을 민족적으로 경험했었죠. 그들이 출애급했을 때 신의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신의 산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팔을 소리를 내시고 또 하늘에 빽빽한 구름을 동반하고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표식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었던 것이요. 마찬가지의 일이 환란 끝에 재림시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숨었던 구멍에서 나와서 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다들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과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그들은 모여야 하는 것이오. 4절 이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쉴 것이오. 내가 나의 거처를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 부름처럼 여기리라. 추수하기 전에 봉우리가 활짝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그가 가지 치는 낫들로 잔 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재할 것이며 그들을 산들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남겨주리니 새들이 그들 위해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 위해서 겨울을 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처를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성경에서 무엇처럼 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빗대어서 사물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오. 그래서 거기 빗대는 대상은 비유적인 장치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는데 안식의 천년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쉬시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거처를 어디에 정하시는가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의 이슬구름처럼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풀 위에 맑은 더위라는 것은 초여름의 날씨같이 상쾌한 날씨처럼 그리고 추수기의 더위의 이슬구름처럼 추수기의 더위의 추수꾼들이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쐬야 되는데 그러한 시원한 바람처럼 언덕에서 체질을 하고 또 곡식을 베고 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연왕국대회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과 동행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누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구절이 쉬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그래서 날이 시원할 때 오후 해가 질려 날이 시원할 때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아담과 이불을 찾아오셨듯이 천년왕국에서도 그렇게 마귀와 악인들이 제거된 또 전쟁이 제거된 세상에서 인간들과 그러한 방식으로 교제를 하신다.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묘사가 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봉오리가 활짝 피고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간다. 그래서 봉오리가 핀자 봉오리가 핀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번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 그 날을 보라 보라 그 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으며 막대기는 꽃 피었고 교만이 싹 터토다. 막대기가 꽃이 피었다. 그 봉오리가 활짝 피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권세를 넓히다가 그 끝에 절정을 누릴 것이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하루에 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마치 신포도가 꽃 속에서 익어갈 때 라는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포도라는 것은 소돔의 포도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포도 신명기 32장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에 보면 포도원이 등장하는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유로써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좋은 포도들로 채워진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감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세우셨음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마침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서 소출을 요구하고 그들의 포도원이 합당한 소출을 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죽여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신포도 즉 소돔의 포도요 쓸개 포도가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포도가 익어간다고 할 때 이 신포도는 역시 저크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치는 낫들로 잔가지들을 치고 큰 가지들을 잘라 재할 것이며 가지치는 낫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서 말씀하신 것이예요.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로서 접붙임을 당한 것이라고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올리브 나무든 포도 나무든 어떤 나무에 외부의 가지를 접붙이시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증식하게도 하시고 많아지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없어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저주로 기적적으로 말라버렸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나 왕국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는 저크리스토의 왕국과 그의 큰 나무의 나무와 같은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와 그 자체가 제거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을 산들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준다. 실제로 이 새들은 독수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은 그 새들과 아울러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야수들을 말하는 것이예요. 즉 이것은 재림의 광경과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써 게시록 19장 17, 18절에 있을 사실 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들 위해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 위해서 겨울을 나리라 그들의 시체가 하루만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SK 38장이 아닌 3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암하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죠. SK 38장이 SK 38장이 천연한 끝에 있을 전쟁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39장은 암하겟돈 전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시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3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이 골짜기라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먼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은 일곱달 종안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17절에 보면 너는 모든 기딜린 새와 들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는 나의 재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해서 베푸는 큰 재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어다 이것이 바로 아마게톤 전쟁과 저클소의 군사들이 시체를 먹는 장면을 말씀한 것이오 그래서 그 시체들이 최소한 일곱달 동안 남아있고 계속해서 매장에서 땅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이 SK39장이 본문 6절과 연결이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7절 그때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의 만군이 죽게 선물을 가져오리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 곧 강들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발 아래 짓밟힌 민족으로부터 만군이 주의 이름을 두신 곧 시원산으로 선물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7절 같은 경우에는 흩어지고 벗겨진 백성의 정확한 정체를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다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어떤 선물을 가져오며 또 시원산에 선물을 가져올 때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은 짐작으로 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짐작해 보건대 이들이 정말 에지오피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확실히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재물을 선물을 가져오는 마치 시바의 여왕과 같이 천년왕국 솔로몬 왕국 솔로몬 왕국 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재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는 그 에지오피아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강들이 그 땅을 망쳐버린 이러한 의미가 우리가 100% 설명이 안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도 조만간에 우리가 이들이 에지오피아 라든지 에지오피아가 아니면 어떤 백성의 다른 족속 누구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날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임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성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서 18장을 여기서 끝내고 1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쇄악해질 것이오 또 내가 그 계력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부리는 영을 지닌자들과 마법사들에게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리라 주곧 만군이 주가 말하노라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강이 닿아여 마르리라 이집트에 대한 심판인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일어날 누구에게 일어날 심판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 적용하자면 이것이 합당하게 적용될 만한 역사적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강이 여기서 말라버린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요 물론 심한 가뭄이 들면 나일강이 마를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나일강은 마르기가 힘든 것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현대 이집트에 와서 거기에 아스완댐이라는 댐을 건설했죠 원래는 그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강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좀 애로우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널리 짓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댐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국력이 신장된 것이요 그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수량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해지고 풍성해졌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 강이 즉 나일강이 마를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웬만해서는 타격을 받아서는 그 강이 마를 일이 없겠죠 엄청난 아스완 댐이 있는 이상에는 그러나 대활란 때는 사정이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수원지 자체가 말라버리고 또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된다면 결국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아스완 댐과 나일강일지라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그 강이 마르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이것은 주님 자신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집트로 오신다 라고 했는데 이집트 자체로 들어오실지 아니면은 신의 반도에서 신의 반도에서 방향을 트실지 그거는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이집트로 오신다고 했으므로 이집트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 통과하시는 경로에 관해서는 100% 규명된 것은 없다는 것이요 라칸 박사는 그것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이집트로 오시리라 하는 것은 이집트로? 라는 것에 대해서 100% 설명을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여튼 신의 반도라는 그 땅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집트 나라에 속해 있고 지금도 속해 있는 땅인 것이죠 이집트로 오신다는 것이 신의 산으로 적용해도 틀릴 것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면제에서 떨고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노그리라 이집트가 신뢰하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태양신 라를 숭배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신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헬라의 신들을 섬기다가 그리스 신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로마신을 섬기고 한참 나중에 가서는 알라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태양에서 달로 바뀐 것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신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우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신뢰하는 우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아부신벨 신전 그런 많은 유적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문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은 지금은 무엇이 됐냐면 사실상 돈인 것이요 모든 신들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돈의 신 매몬이죠 매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면제에서 떤다는 것은 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무덤 그리고 그 미라들 스핑크스 이런 유적들이 엄청난 지진이 재림 때 일어날 그 엄청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떨며 무너지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든 아니면 그 주변을 지나가시면서 땅을 흔들어 놓으시든 간에 이집트 땅은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세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관광지들은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래요 지금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여러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가 조금 꺼리끼는 곳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IS라든지 이런 테러가 빈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명 관광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동에 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이집트도 보통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루트가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장사를 위해서 터놓은 것이요 원래는 그 두 나라가 서로 적성국가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돈벌이에 의해서 의기투합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에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편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2절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한다 이것은 지금 벌써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집트는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우고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물론 여기서 왕국이 왕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집트 이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러한 대목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들에 있을 현상이자 또 대활란 때 연속해서 일어날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보는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혼란과 이집트의 정정불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대활란 때 있을 일의 작은 예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쇄악해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에게 구하리라 3절에서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쇄악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서 스피릿 영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위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가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이자 영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또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미칼 같은 선한 영 천사가 있고 그래서 이집트의 영이 쇄악해진다는 것은 이집트의 세력이 쇄악해진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일곱 교회를 일곱 교회의 일곱 개의 불 켜진 촛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그것은 즉 영인 것입니다 촛대로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꺼진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기 활기는 확실히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연인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즉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활동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활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죽어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연인의 영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영을 활용해서 다른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나 악령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교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영의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어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한 죽은 영의 상태 이집트의 영이 가관돼서 쇄악해진다는 것은 이집트의 세력이 공중권세를 포함해서 그 세력이 쇄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력을 멸망시킬 것이라 이집트는 항상 어떤 전쟁을 벌이든지 다니엘서에 보게 되더라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더라도 이집트는 책략으로 항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을 하는 경우가 없고 이집트는 항상 먼저 책략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러한 교묘한 속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로우와 그 군대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교묘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갈 데 없는 외딴 바닷가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므로 해서 이집트인들이 오산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될 때 이집트인들이 덮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덮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발 한 발 그들을 더 끌어들이신 것이요 그래도 그들이 경계심이 많은 족속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쉬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지척에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건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바닷속으로 전차들이 들어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궤를 아무리 백성들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가 아무리 전술과 전략을 잘 세우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싸움에 잘 싸워 이길 것 같지만 가령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의 밝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처음에는 모두 다 계획들이 완벽하게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날씨만 조종하시면 그들을 끝장내버리시는 것이요 나폴레옹이 자기의 자신만만한 군대로 러시아를 단숨에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추위로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신 것이요 히틀러가 자기의 위용이 당당한 엄청난 군대로 러시아를 휩쓸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혹한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이 고갈돼서 그 군대가 전멸되도록 만드시고 사막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게도 만드시고 사막의 폭풍도 쓰시고 지진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대 인간의 싸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이 착각하다가 하나님이 계략에 휘말리는 것이요 그래서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종교 안에는 마술과 마법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은사주의라는 형태로 마술과 마법이 있죠 마술과 마법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 원래 정식 경전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인데 거기서 암암리에 통용되는 그러한 비술 같은 것이요 어떤 주문을 외워서 주문의 효움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물리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주문 같은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라든가 또는 모스렘교 같은 그런 경전에 명시된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심을 하지만 그것이 마귀가 한두 번 소원성취를 시켜주면 사람들은 속아서 말려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 마술과 마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과 사탄이 직접적인 연교를 갖게 만드는 직접 통로인 것이요 사탄은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공중권세로서 죄를 짓게 하고 간접 통제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서서는 마술과 마법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조종하고 파괴적인 일을 시키고 어떤 모략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들만의 마술과 마법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진화론이라는 마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발생설 진화론이라는 마술이든지 무신론이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마법이든지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런 비수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일종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인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6천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고학자들 보다 똑똑하셔서 6천년이라는 역사로 모든 우주 공간이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고대 역사들을 6천년 만에 다 이루실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훨씬 더 긴데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방사성 연대 측정이 어떻고 동의연소 측정이 어떻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전문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술과 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운행자라는 사실을 불신할 때 사람이 자연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비수를 터득하려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연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절에서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군주 저크리소는 이집트인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을 압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인가 하면 출애국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그 파라오는 타국인 출신의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 본토 출신 이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이 파라오 가 되는 것이 맞겠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히쪽 이든지 아니면 아시리아 인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히쪽이 이집트를 정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복왕조가 모세 당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는 아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도 아시리아 사람인 파라오가 될 것입니다 그 파라오는 혈통 자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어가고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타국인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크리소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전북 압제하는 것이요 특별히 이집트라는 나라도 이때 혹독한 심판을 당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책략으로 대하며 그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의도를 아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지금도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배반할지 우리는 그것을 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활란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우리는 물론 여기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대활란 때 배신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배신하기 때문에 적그리소는 이스라엘을 손쉽게 정복하는 것이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죠 7년 동안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다 적그리소가 파기할 때 이집트는 적그리소 편에 설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적그리소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평화조약으로부터 벗겨내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곳의 성전의 왕으로 앉을 것이요 5절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강이 닿아요 마르리라 바다로부터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물들은 강이 마를 때는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줄어들어서 마르는 게 정상이구나 혹은 비가 적게 내려서 물이 마른다면 역시 수원지에서부터 말라서 하류로 갈수록 점점 말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서 바다로부터 없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비중이 심이 줄어들어서 해수면 수위 피 자체가 사회바다처럼 지표면 아래로 낮아지는 것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활란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피는 물보다 점성이 더 강하죠 더 응집하고 더 수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이 피로 변할 때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기본이고 오염된 바다는 기존의 바다보다도 훨씬 수축하게 될 것이요 수위가 엄청나게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중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바다로부터 없어진다는 것은 나일강이 내려가는 하루에 지중해가 말라버려서 깊은 바닥으로 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백 미터 어쩌면 그 이상으로 떨어질 것이요 그러면 강이 닿아여 마르리라 그래서 바다도 마르고 강도 말라서 원래 이집트는 두 가지 때문에 그 나라가 돈을 벌고 있죠 수해즈 운하가 있고 또 강이 있어서 그 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농업을 발전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제거된다면 이집트는 불모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사하라 사막에 흡수되어 버리는 처지가 된 것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수천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나일강의 물줄기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존하는 젖줄인 나일강을 말려버리시고 그들이 의존하는 마술과 마법과 알라신의 마술과 마법을 말려버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도와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강들을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신의로 방어용 신의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포들도 마를 것이라 그들이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북쪽 군대 즉 저크리스도의 군대를 마른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크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저크리스도도 저크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칠 때도 교묘한 방법으로 할 것이고 이집트를 칠 때도 이집트인들의 그런 허를 찌르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을 말려버리는 수법을 쓰는데 이것은 3년 반 동안에 강이 마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비가 안 내려서 강이 마른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해자를 말려버리는 수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상류에 뚜굴 싸우면 물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복자들이 이런 방식을 썼었습니다 바빌론이 베사사랑 때의 바빌론이 정복 함락당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성이 뚫렸었습니다 이거는 고전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쟁을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어떤 도시를 도시를 차단시키고 할 때는 주로 하늘에서 폭탄을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스를 터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속전속결로 하지 강을 말리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크리스도는 알겠지만 저크리스도는 아주 최악의 지혜를 지혜와 마귀적인 지혜와 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크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구절이 다니엘 8장 23절입니다 다른 구절도 또 있겠지만 다니엘 8장 23절 그들 아인슈타인 같은 두뇌를 가졌다고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요 사실 두 가지 이미지가 잘 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타입과 헐크 호관이나 혹은 마이크 타이슨 같은 그러한 짐승 같은 인간의 타입이 조화가 안 되죠 그런데 저크리스도는 두 가지 다 갖춘 것이요 슈퍼맨 같은 그러한 우락부락한 용모와 또는 헐크 같이 생긴 용모와 거기에 다니엘 같은 머리를 가진 것이요 또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짜는 계략은 모두 통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생각한 데 그는 고전적인 모든 전법들에 다 통달한 사람인 것이요 손자병법은 기본이고 모든 고래의 전법들 독일과 러시아와 미국과 영국과 이런 나라들이 가르치는 전법들 있죠 사관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들 있죠 그런데 저크리스토가 그런 것을 안 배우는 데도 그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이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워서 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상 싸워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라고 하면 몇 명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영국의 크로멜 이라는 그런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독 군대를 입고 싸울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적인 지혜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온 세상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있으니 그는 바로 저크리스토인 것입니다 저크리스토가 이집트를 멸하려고 할 때 그는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사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수공 물을 말려버리든지 넘치게 하든지 이런 수법을 쓰는 것이오 1절 신의 초장들과 신의 초장들과 신의 심은 모든 것은 말려서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더 없으리라 그 백성을 기근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오 신의 낚시를 던진 자들도 모두 슬퍼할 것이며 물에 금은을 치는 자들도 힘이 빠지리라 세머포를 짜는 자들과 금은 짜는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들과 방죽들을 만드는 자들이 낙담 하리라 3구절 4구절 총 5구절에 걸쳐서 강들과 강들을 말려버리고 이런 자세하게 묘사하고 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크리스토는 이러한 일을 과연 자기 기술만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힘을 빌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물을 입에 담고 토해서 지역을 어떤 지역을 홍수를 발생시킬 만큼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시록 12장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게시록 12장 관련 구절을 보면 15절부터 입니다 게시록 12장 15절부터 그 뱀이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 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뱀이 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입에 물을 담아서 토할 때 물이 홍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탄이 창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어디로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정도로 홍수를 일으킬 정도로 물을 담을 수 있다면 사탄은 단순한 하마나 어떤 공룡이 아닌 것이에요 하마가 입에 물을 담았다가 홍수를 낼 수 없죠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옆에 와서 도와주면 바다를 말려버리는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안 내려서 물이 피로 변해서 그렇게 된 점도 있겠지만 사탄이 그렇게 한다면 더 손쉽게 이집트를 멸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로 멸할 수가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근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소원은 한때 이집트의 수도 였던 적이 있었던 중요한 도시 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집트의 원로들과 통치자들이 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로의 현명한 상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자기 정책을 조언하는 상담자들 또는 점성가들을 옆에 두고 수시로 조언을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파로로 갈 때 파로는 이집트 왕을 가리키는 직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톨레미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파로의 권세는 똑같이 가져갔던 것입니다 의식 이라든지 복장 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이 했습니다 나중에도 그리스식 이집트로 바뀌었지만 푸톨레미 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그런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지금은 쫓겨난 그 대통령도 무바라크도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파로우라고 부르곤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파로우처럼 절대 권세를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로우라고 빌렸고 지금의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엘시시라는 그 자도 사람들이 파로우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절대 권력을 추구하면 이집트에서는 파로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집트의 통치자는 파로우라고 불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이집트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서 주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지만 그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자아하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파로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파로우라는 그러한 직함이 부활한다고 해서 앞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이집트에도 왕정이 부활한다면 즉 저클소가 왕정을 세운다면 이집트에 파로우라는 고대 왕정이 다시 수립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최전성기를 그리워하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로마는 로마 사람들은 로물루스와 레모스의 그러한 시대와 시저 시대를 그리워하듯이 다 똑같이 자기의 옛 직함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로우가 등장한다 12절 그들이 어디 있는가 너희 현자도 어디 있는가 글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라 만군이 중간 이집트에 대해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언을 하라고 재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그 주체는 여기서는 분명히 문자들로 이사야이고 또 성도인 것입니다 환란 성도이든지 성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자손이라 파로우와 파로우의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가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세상 학문의 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세계 고대의 모든 문헌들을 모아놓은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었죠 그것이 불타버렸지만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런 그리스 철학을 발전시킨 부패한 철학이 형성된 곳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육신적이면서 그러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의 그러한 철학자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이 또 상하탑을 찾는 것이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지식이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지식은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없는 지극히 땅만 보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획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소환의 통치자들 어디서 깨지었고 노부의 통치자들은 기만을 당했도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곧 그 지파들의 지주인 그들을 미혹하였도다 주가 그 가운데 퇴폐한 영을 섞었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았도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을 것이보다 그날에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니 그 위에서 만군이 죽어 흔드는 손 흔들물이네 땅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그 가운데 퇴폐한 영을 섞었다 주께서 어떤 개인에게나 나라 민족에게나 영을 보내시는데 그 영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허용하셔서 사용하시는 악령인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더니 사울이 마귀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파멸을 초래한 것이요 사울이 하나님이 계명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영을 쓰신 것이요 그래서 퇴폐한 영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정신무장 해제시키는 그러한 나약하게 만드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 퇴폐한 영을 보내시면 그 나라는 부패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외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 가운데 알락과 퇴폐와 그런 무사평안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을 막을 수 없게끔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먼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패혁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퇴폐시켜 버리는 퇴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요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국가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이었다가 퇴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역에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는 그 전까지 있어서는 계략에 있어서도 밝았고 군대의 힘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이 강력했지만 지금의 현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는 그런 영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혼돈되고 마치 바벨탑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퇴폐의 영을 퇴폐한 영을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에 주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직접적으로 술 취해서 밤거리에 비틀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영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악령인데 그것은 사람을 나약하고 퇴폐적으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이 사람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최악의 그러한 도덕적인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무사 안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고 무사태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요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다 머리나 꼬리나 가지 줄기 이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머리는 수장이고 꼬리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비유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보면 그럼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